오늘 말씀은 네베스 5장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뜻은 모방, 흉내내는 자라는 의미로 바울이 살던 그 당시 헬라 시대에서는 진짜와는 다른 가짜를 조롱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했는데 헬라우로 말하면 이미테스라 가짜를 조롱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닮다 또는 따르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짝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한 모조 목걸이나 반지를 차고 다닐 때 그것을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명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짝퉁 또는 이미테이션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채웁니다. 그런데 실상 진품과 짝퉁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세밀하게 검사하지 않고는 대부분 보통 사람들에게 짝퉁이 진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바울이 본받는 자라는 의미를 이중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단어를 두 가지 반대말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너 참 잘했다 이 말을 할 때 진짜 잘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잘못한 것을 비꼬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무늬만 예수 믿는 척하는 짝퉁,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런데 아바라는 말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아버님 그럽니까?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어떤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불러도 돼요. 똑같은 뜻입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시어머니는 뭐라고 부를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사돈 양반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 사돈 양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수와 상관이 없이 만인의 아버지임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또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주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따로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임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현재의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뉴 에이지 사상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은 당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스스로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상이에요. 이 뉴 에이지 사상은 현대사회, 문화, 소설, 영화, 음악을 다 휩쓸고 있는데 그 사상의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이며 서로 의존적이며 서로 통한다. 그래서 신도 인간도 나무도 돌도 다 차이가 없다. 인간이 신이며 자연이 인간이며 신이 자연이 된다. 그래서 나무도 신이 되고 바위도 신이 되고 사람도 신이 된다는 일원론적 철학사상인데 뭐와 비슷합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숭배했던 정령 숭배 사상, 모든 물질 속에 신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사상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음악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뉴 에이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마음의 평화가 와서 그것을 잠잘 때도 듣고 일할 때도 듣고 자연적으로 뉴 에이지 사상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모방하라.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AI입니다. AI가 발달하여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면 이 AI가 사람을 지배할 것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AI를 통제하지 못할 지경까지 AI가 똑똑해질 것이라고 그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AI를 뭐라고 부를까요? 전능하신 AI요. 신처럼 떠받을 겁니다. 그리고 AI 뒤에서는 교묘하게 조종하여 인간을 노예나 종으로 보려먹는 지존자가 딱 버티고 있을 거예요. 그 지존자가 누굽니까? 마지막 환란기의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을 우리 인간은 절대 모방해서도 안 되고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선화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뱀이 하와를 미혹했는데 그 뱀 배우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방하는 자는 이단이요. 마귀요. 적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의 의로심과 거룩하심 긍일과 선하심 그리고 용사와 사랑과 온유하심 등 인격적인 부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쪽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외쪽으로는 하나님의 언행을 닮아가야 돼요.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말과 행동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소리가 무슨 뜻이냐면 화법 말투가 예수님과 한 패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말이죠. 베드로는 몇 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3년.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의 화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비슷한 말투를 쓰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듯이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투와 억양이 그에게 배어있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예수님의 말투와 비슷하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으므로 나사렛 특유의 억양과 예수님만의 말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을 따지는 것은 아주 꼰대들이나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사람들을 보면 말투에서 아 저 사람은 강원도 촌에서 왔구나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투를 닮아서 예수님과 한 패인 것이 확실히 드러났는데 정작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나 몰라. 예수 나 절대 몰라. 진짜 몰라. 이렇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당신 충청도 사람 맞지요? 아니요. 나 충청도 사람 아닌데요. 충청도 사람 맞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충청도 사람 아니에요. 충청도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니라고 하면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 말투가 예수님 말투와 같은데 나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내가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하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 땅을 치며 통혹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나는 예수 믿는 자여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반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일삼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본받는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를 베이직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질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베이직이 되는다.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에 깔려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기껏해야 겉만 그럴 듯한 짝퉁이 되어서 언젠가는 내가 진짜가 아니고 겉만 번지르르한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우정이나 의리나 남녀간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초요, 원초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모성애, 모정입니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사랑하는 사랑만큼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구에 침통을 긋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머니의 원초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한 사랑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던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어떻게 타인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만듭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독생자 예수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명성, 자신의 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므로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 자신이며 동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과 동일체입니다. 같아요. 같은 아픔, 같은 기쁨, 같은 자랑을 느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은 자신을 향해 하는 것과 같고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자신이 자랑스러운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예지중지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놀라운 일은 인간들의 죄와 파멸에서 인간들을 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속죄양이 되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을 천사들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구렁통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죄도 전혀 없으신 자신의 몸을 기꺼이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로 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와 죄의 형벌을 완전히 지우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 우리를 올려드린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주면 될까요? 우리를 이 땅에서 100살, 200살, 300살까지 살게 해주시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념물로 내어주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표현이다. 극진하신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믿기 어려운 전대미문의 미중이오.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절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같은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크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단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원동력으로 그 기초로 삼는다면 천천히 날마다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마울은 에베 소속 5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버려야 된다. 무엇을 버립니까? 악습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악습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다. 우리가 이제 사도마울의 말씀 5장부터 쭉 보면 막 가슴이 찔리고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온갖 죄에 관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악습을 아주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을 우리 크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매우 혐오스럽게 여기고 마땅히 버려야 된다. 예배소서 5장 6절을 말씀해 보면 이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과도한 욕망, 맹렬한 열망이죠. 너무 더같이 지나친 욕심과 욕망입니다. 둘째는 진노와 심판, 복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과도한 욕망, 도가 지나친 맹렬한 열망은 하나님의 뭐를 불러와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화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과도한 욕망을 부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임에 써요. 노아 시대에 인간의 넘치는 강포와 폭력을 하나님은 대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소돔성의 광포한 성적 욕망이 하나님의 유황보를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선 인간의 멈출 줄 모르는 악한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악한 욕망. 극단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용암처럼 분출하는. 정욕이 횡비해져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터져 나올 듯한 육적 욕망을 눌러서 냉정하게 냉정하게 가라앉혀야 됩니다. 죗된 악한 욕망을 눌러앉히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 전투와 처절한 영적 혁신을 해야 된다. 사도와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치열한 정욕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 의지나 우리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그 사악한 욕망의 끝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심판과 그 진노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 두 가지를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철저히 금해야 할 세 가지 악이 있는데 이 악에 대해서는 차마 입으로 담기 부끄러운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음행인데 음행은 가늠하는 행위며 우리가 포르노 포르노 그러죠. 이 포르노는 헬라오, 여기 음행이라는 헬라오가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에서 나온 영어가 포르노입니다. 그것을 금하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소돔과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이 음행 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둘째는 온갖 더러운 것인데 이것은 동성애, 짐승과의 결합, 혐오스러운 성특행입니다. 이것을 근절하라고 그랬어요. 셋째 탐욕인데 사기치는 것과 물품 강탈, 강요, 허망한 욕심입니다. 음행과 동성애의 탐욕은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악의 코드였어요. 그 로마 시대는 이 세 가지가 너무나 가득 차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됐습니다. 음행, 동성애, 탐욕 이것은 로마 사람들의 쾌락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악행은 너무나 공공연하게 로마 시대의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또는 집에서, 술집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 악의 세 쌍둥이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온 세상에 활기를 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잠깐 눈을 돌려서 주변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악의 세 쌍둥이.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 가지 악을 혐오스럽고 가정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이 세 가지 악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세 가지 악을 연상케 하는 암시나 힌트가 섞인 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사도바울은 어미, 극하게 어미 경고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삼 악을 원천 봉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만큼 이 세 가지 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곧 음행과 동성애와 탐욕이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또는 뉴스에서 보면 정말 훌륭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러한 악한 그물에 걸려서 곤두박질 치는 것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또한 마땅치 않은 세 가지 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했는데 마땅치 않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서 상피를 당하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부적절하다는 말은 그 신분이나 인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과 신앙인격에 맞지 않은 말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이라고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겸손의 의미로 우리 집이 좀 누추해요. 그런데 이 누추하다는 말이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그냥 막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누추하다는 말은 진짜 의미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외설스럽고 웅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손님을 모실 때 우리 집이 좀 누추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엄청난 험악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 집 누추해요. 어리석은 말은 허풍스러운 농담, 우스갯소리, 쓸데없는 말, 풍문이나 남에게 들을 확실하지 않은 말을 할 때 말, 어리석은 말이다. 희롱의 말은 임기웅변술, 잘 둘러댄다. 이 희롱의 말은 영어로 보면 well turned, 그러니까 잘 둘러치기를 잘하는 말이 희롱의 말이에요. 그 둘러치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농담, 상스러운 말, 또 성경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이리저리 깨어다가 맞추어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말이 바로 희롱의 말이에요. 말을 잘 둘러치는 사람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말 같다, 저 말 같다 섞어서 기가 막히게 말숨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거룩함과 의의가 담겨 있다면 당연히 음담패설이나 농담이나 상스러운 말이나 확실하지 않은 소문을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깨끗하고 진실하며 은혜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설이나 농담, 둘레대기 등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치한다. 즉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런 말들을 식은 죽 먹게 하듯이 또는 밥 먹듯이 하며 대화의 양념처럼 사용합니다. 이런 상스러운 이야기가 빠지면 세상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런 저속한 언어 생활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항상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감사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 자녀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감사하는 말. 감사가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누가 보금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등병에 걸린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10사람이 부리나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10사람의 문등병이 다 나서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셨어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느냐? 말씀했습니다. 그 아홉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만심과 자존심과 특별의식이 충만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문등병으로 인해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수치를 되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리나케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절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도 자기 체면,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그들은 보헌받지 못했습니다. 골로세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에게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말은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속적인 말 속에서 맛을 내고 항상 은혜롭게 하는 중요한 소금과 같습니다. 예배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해가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악덕 사명제는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도가 우리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든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지주의나 뉘에이지 같은 사악한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괴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세계적으로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 뉘에이지의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속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너무 뼈아프고 너무 슬픈 얘기지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죠. 세월호 같은 무서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구원파 교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단 사입이에요. 사탄은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파멸로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이론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례의 말씀을 뒤엎어버릴 정도로 사탄의 유혹이 강하고 매혹적인 그런 논리, 그런 글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탄이 홀리다, 미혹하다는 말을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패시네이트라고 말합니다. 매혹하다. 뱀이 개구리나 쥐를 돌아보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매혹하다. 혹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경계하는 악덕삼형제는 사악하지만 매우 마력적이어서 그 앞에 누구든지 서성이는 자는 꼼짝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 이 악덕삼형제 앞에 누구든지 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접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문에서 음료의 집 쪽으로 가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뱀과 눈이 마주친 개구리나 쥐가 죽을 줄 알면서도 뱀의 마수에 빠져 가만히 있다가 잡혀 먹히는 것처럼 인간은 마귀의 쾌락적 마수에 걸리면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알면서도, 알면서도 가까이 가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인이나 뉴에이지 같은 사장들은 이 사악한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미혹합니다. 영혼과 육체는 따로 국밥이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언젠가 죽어서 썩어질 것이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미혹을 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사상들은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꼬시면서 영적 전투에 지치고 피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자유와 평화를 주듯 이 육체의 쾌락에 자연적으로 스며들도록 만듭니다. 베드로호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미라 사람들은 어떤 죄악이라고 해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이론만 있다면 죄악의 공포에서 벗어나 육체의 자유를 즐기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아주 교활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죄라도 그것이 죄악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론만 있다면 그 이론을 붙잡고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심각한 범죄자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반복되는 범죄 중에 자기암시, 자기암시를 통해서 그 범죄를 나는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세뇌한다고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한 번 이러한 죄악에 빠지면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다윗도 간음을 보냈지만 회개했잖아. 나도 죄 지었어도 회개하면 돼. 또 아브라함도 첩을 얻었잖아. 첩을 얻었어도 하나님 앞에 잘 번제만 드리면은 복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탄의 희롱하는 말을 사용하는 교인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마오는 절대로 이러한 헛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누구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성도의 마음과 말과 행동까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성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은 각자 다른 기관이 아니라 한 통으로 되어 있어서 결코 따로 분리되어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0편, 19편, 14절에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인 여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이 거룩한 자는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다면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며 사입이 임해 분명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땠흐의 자는 말과 행동 attended